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볼리티 대표 박승곤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스마트 펫케어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3년도 4월에 법인 설립을 하였고 자본금은 3억 1,500만원입니다 본사는 금천구에 있으며 영업지점은 50.5%에 있습니다 작년 3월에 미국 법인 설립을 통해서 글로벌 마케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핫이슈입니다 작년 7월에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서 반려동물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해서 올해 특히 반려동물 산업에 많은 주목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주관으로 이마트 메이드 인 코리아 프로젝트의 최종 승진이 되어서 올해 몰리스 펫샵을 전국적으로 순차적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작년 4월에 미국 소셜 펀딩이 인디고구에 자체적으로 런칭을 하여서 2만 달러 넘게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미국 법인 설립을 통해서 현재 아마존과 이베이에 런칭이 되어 있고 페코, 페스마트, 그 다음에 차세대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킥스타트에 도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일본에서는 저희가 올해 4월에 일본 법인 설립을 중심으로 해서 에겐협회와 연합을 해서 온오프라인 판매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가장 큰 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 시장입니다 지금 온라인에 알리바바 타워보에 입점되어 있고 대기업인 월슨그룹과 지금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 거점을 위한 투자와 그 다음에 오프라인 판매를 위한 MOU 체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견주나 강아지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연간 10만마리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110억입니다 우리나라에 반려견이 한 400만마리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400만마리를 버리고 있답니다 그 정도로 반려견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날씨 좋은 날, 주말 같은 경우에 반려견을 산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놀이용품으로 대체를 해주고 장시간 외출 시에는 호텔이나 유치원에 많은 비용을 내고 맡기기도 합니다 근래는 도구TV 24시간 채널이 많이 개설이 돼가지고 월 9,900원에 현 한 3만명 정도가 가입해서 시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 대책이 아니고 저희 제품은 이런 반려견의 스트레스와 견주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동운동 급식용품을 작년 1월달에 온오프라인 런칭하여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특히 IoT 개념이 도입이 돼서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는 제품으로 해서 강아지의 여러 가지 패턴들을 읽어서 스마트 팻케어 정보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켓입니다 국내 시장은 한 2조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글로벌 시장이 300조가 훨씬 넘습니다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 70조 원 이상을 가지고 있고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은 아무래도 일본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연 성장폭이 27.8%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핵심 경쟁력입니다 단일 기능의 제품들을 융복합한 IT 제품으로서 사용 효율성, 활용성, 편의성을 극대화한 케어용품입니다 놀이와 운동, 급식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헬스케어용품입니다 현재 IoT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이러한 다양한 패턴들을 활용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토탈 팻케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입니다 작년에 출시된 자동운동 급식용품과 기능성 공, 그 다음 기능성 사료와 함께 올해 차세대 모델인 IoT가 접목된 제품을 개발 완료해서 내년 초부터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팻 장치를 준비를 해서 토탈 팻케어 정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매출 계획을 잡았습니다 26억이 넘는 계획인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한국은 R&D 중국은 제조 및 아시아권 영업 미국은 미주 유럽급 영업 세 축으로 나눠가지고 한국은 4억, 미주 유럽은 12억, 아시아는 9억 이상으로 해서 26억 이상의 매출 계획을 잡았습니다 해서 이걸 현실화하기 위해서 현지화 마케팅을 위해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중국, 유럽 쪽으로 해서 지금 멤버 구성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볼레디의 핵심 역량입니다 저는 쌍용자동차와 디스플레이 업종의 IT 업종만 제가 21년 연구원 활동을 했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축산과학은 기술협회, 수술협회의 임원으로 위촉이 돼 있어 반려동물 성장 산업의 주축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현황입니다 현재 기술 등록이 6건 되어 있고요 해외출원, 디자인, 상표, 제작권으로 해서 지식재산권 확보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글로벌 시장 매출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소요자금이 필요합니다 현 제품에 대한 양상과 마케팅 비용 그 다음에 IoT가 접목된 차세대 제품이 8억으로 해서 현재 한 20억 정도 자금이 필요합니다 해서 투자 기관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적극적인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배경으로 하고 말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 대표님은 예전에 쫄트 한번 나오셨잖아요 네, 1시간 넘게 아주 재밌게 했죠 그때는 시제품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상용화 성공하셨고 또 판매까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장에 출시된 시기가 언제고요? 네, 네 지금까지 얼마 정도 매출을 일으키셨나요? 작년 1월달에 온, 오프라인 정식으로 출시됐고요 네 누적 판매 금액으로는 한 1억 4천 정도 1억 4천 네, 네 그러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판매 비중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나요? 사실은 제가 출시되기 전년도 연말에 네 제가 오프라인 쪽에 저희가 대리점 계약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대리점을 직접 방문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50개 넘는 대리점 계약을 했는데 네 오프라인에 사실은 기대를 좀 했었는데 지금 매출 추이를 보면은 온라인이 더 많습니다 대리점은 뭐 이렇게 이 제품만 취급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로 대리점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대리점은 동물병원이나 네 그다음에 애견카페 그다음에 용품샵 그리고 동물학교라 그러죠 네 그쪽 위주로 지금 그러니까 언뜻 느끼기에는 네 이게 실제 제품을 봐야지 구매욕구가 더 생기고 네 맞습니다 만져보고 테스트해 봐야지 될 거 같은데 온라인에서 좀 더 많이 팔린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그 요즘 뭐 이렇게 애견 인구들이 젊어져서 온라인에서 이런 영상이나 이런 거 많이 봐서 오히려 온라인으로 구매를 좀 많이 하는 건가요?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 볼레디가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위주로 좀 영업 활동을 했습니다 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영상도 없었고요 네 또 상세 페이지도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네 보여지는 게 온라인에서 더 많다 보니까 쉽게 또 접할 수가 있고 네 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물건이 비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그걸 가져가기에는 좀 부피나 무기가 좀 있어서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에서 그 영상을 보면서 이 제품이 어떤 거고 그 다음에 후기를 보면서 소비자를 쉽게 구매하는 그런 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소비자 단가는 299,000원입니다 299,000원 네 네 그 지금 국가별로 판매된 어떤 비중을 보면 해외 판매 비중도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국내하고 해외를 동시에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스타트업의 한계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법인 설립할 때 저 혼자 했었거든요 네 집에서 온라인 법인 시스템을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원은 한 3명 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까지 하기가 굉장히 좀 벅찼고 지금은 거의 국내만 그렇죠 매출이 네 그 인디고고 한 것도 그러면 여기 납품이 다 안 된 건가요? 아니 납품이 다 됐습니다 거기에 한 60%는 해외 쪽이었고요 주로 미국 쪽이 아무래도 많았고요 네 그래서 해외 쪽으로 수출된 금액은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3천만 원 그 다음에 국내는 한 1억 가까이 정도 소비자 피드백이나 이런 건 어땠나요? 반품이나 뭐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면 메뉴를 보고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 되는데 강아지 보고 영상을 보여줘봐야 또 메뉴를 읽어줘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네 그때는 견주의 노력이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처음에 공이 튀어나가고 사료가 나오고 이걸 학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자동 볼 슈팅기하고 자동 급식이 합쳐 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에 나와 있는 볼 슈팅기 같은 경우는 강아지들이 견주하고 놀 때만 놀고 보통은 처벌아 놓습니다 왜? 강아지가 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희 제품이 보상 개념이 전문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강아지가 적응하는 순간 거기에 홀리게 되는 거죠 약간 거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중독성이 강한데 그래서 견주가 있을 때 가장 잘 놀 수 있지만 강아지 혼자서도 놀고 먹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해서 어떤 활용성이나 어떤 효율성을 좀 극대화 시킨 제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출시 첫 회에 사실은 매출이 크게 이렇게 일어난 건 아니지만 네 네 처음에 처음 뵀을 때 2, 3년 전에 시제품을 보고 나서 과연 이게 시장에서 얼마나 고객들이 구매를 할까 저도 두려웠습니다 네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는 많이 벗어난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또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제품방향이나 마케팅 전략이나 어떤 걸 배우셨나요? 실제 판매 보면서 사실은 제가 이 제품 출시하기 전에 만든 시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제 엔지니어 특성상 욕심이 많이 들어가 있죠 기능을 많이 넣고 통신도 되고 풀옵션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제품이 살짝 무거운데 그 제품은 훨씬 더 무거웠죠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다음 나오는 제품은 카메라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기존에 소비자들이 많이 홈카메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통신 기능만 접목을 해서 기존에 있는 홈카메라하고 접목이 될 수 있게끔 완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가격적인 것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29만 9천원 보다 가격이 공진 기능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제품이 출시되었을 때가 39만 9천원 였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7월 달에 29만 9천원 내렸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IoT 제품이 그 가격 39만 9천원 가격으로 원래 최초 가격 정책대로 네 네 네 뭐 아까 저기 그 차기 제품 개발하고 네 글로벌로 뭐 법인도 만들고 마케팅 하려고 그러면 한 2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네 거기에 뭐 저기 그 마케팅 비용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그 중에서 책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은 여기에 비중은 보시면은 네 생산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네 마케팅 비용은 한 2.5억 정도 네 맥스 한 3억 정도 되어 있고요 네 나머지는 개발하고 양산 자금으로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볼레디가 앞으로 그러면 어떤 회사로 커가고 싶은 거예요 뭐 미래의 어떤 비전이나 네 네 어 제가 이렇게 엔진에 출신이다 보니까 네 이제 제품을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입소문을 타서 잘 될 거다라고 상상만 했었는데 네 사실은 현실은 녹록치 않더라고요 네 네 제가 마케팅을 한다 제가 뭐 재무까지 다 커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전문가한테 그걸 다 맡길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뭐 미국도 저희가 직접 가서 한다라기보다도 네 현지인이 거기서 현지인 마케팅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국 법인, 일본 법인, 그 다음에 뭐 중국, 유럽 쪽으로 법인 설립하면서 현지인 마케팅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전문가는 전문가한테 약사는 약사, 약은 약사한테 맡기던 시 어 저도 제가 이제 개발하는데 조금 더 집중을 하고 개발적으로 집중을 하시고 장기 비전은 어떻게 어 저희가 사실은 물론 큰 꿈도 있겠지만 소소한 꿈은 뭐냐면은 어 저희가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 강아지 두 마리가 있습니다 네 저희 직원들이 다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요 그래서 좀 좀 자체적인 사무실 안에서 강아지도 키워하면서 좀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로 좀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소박한 꿈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저기 그 뭐 잠재적인 투자자들이나 실제 지금 투자자들이 보고 계실텐데요 네 네 뭐 좀 우리 회사에 꼭 투자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어필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아무래도 올해는 반려동물 산업 쪽에 아마 관목할 만한 성장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그 반려동물 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책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지금 정책 과제도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좀 큰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포함해서 투자 기관 쪽에서도 저희 볼레디뿐만이 아니고 이런 용품 반려동물 용품이나 서비스 쪽에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후원을 해 주시면은 굉장히 좀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니 회사를 좀 더 파셔야 되는데 전체 업계를 얘기하셔가지고 네 네 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저 하나 잘 되자고 하는 것보다는 네 모든 시장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사한 시장이 같이 있어야 성장해야 같이 성장하는 거지 네 저 혼자 성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같이 성장을 해야 되고요 저도 이런 용품 업체로 지금 대표로 일을 하고 있지만 유사 용품 업체들하고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성장하는 게 또 저의 좀 조그마한 소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